오 슈프림! 안녕하세요 수치입니다. 오늘은 태민의 어드바이스 뮤비를 볼 건데요. 아 요즘에 태민군이 진짜 열일하네요, 그죠? 노래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나왔어요, 나 정말. 쉬는 날은 있겠지? 태민의 뮤비는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 바로 볼게요. 잠깐만요. 아 비주얼 장난 아니네요. 어우 세다. 가시 모양 타투. 어 근데 마스크가 웃는 모양인가? 아 이거 비주얼 진짜 너무 좋네요. 이 와중에 컨버스 끈을 지금 발목에 묶었어. 나도 이렇게 신고 다녀야겠다. 잠깐 가사 좀 볼게요. 니 멋대로 분해된 알, 입맛대로 풀어대는 말. 가사 느낌이 악플러나 기자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목이 어드바이스인가? 아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여기 배경 있잖아요. 파쇄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떤 기사거리나 그런 내용들을 없애버린 거? 근데 여기 이거 뭐지? 칼이 꽂혀 있는 건가? 아 참신하게 상상력을 발휘해보래요. 어우 이 부분 좋다. 역시 태민은 이렇게 여자 댄서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잘 어울려 이 그림이. 그리고 지금 이 태민이 입은 옷이 앞 뒷면이 색깔이 다르잖아요. 앞에서 봤을 때 되게 슬림해 보여요. 아 태민이 경고를 하는 거네 경고를. 지금 이런 것도 입 모양인가봐요. 방금 뭐였지? 자물쇠? 태민의 마음속인가? 비밀의 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역시 이번 뮤비도 재밌어. 재밌어. 아 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이 룩 너무 귀엽다. 엄청 큰 옷핀이에요. 헐. 어 근데 여기서도 손에 뭔가가 묻어있네? 뭐지? 태민 엄청 약간 조커 같다. 그렇지 않아요? 아 진짜 춤이 강약이 확실한 것 같아. 오 사고 났어. 뭔가 당한 건가 태민이? 너무 슬쩍슬쩍 움직이는데 멋있다. 이런 거 너무 좋아. 뭔가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행위를 피아노 치는 것과 동일시한 느낌? 섹시! 저런 룩이 저렇게 잘 어울리다니. 주 regime 어어어어어어어 오! 슈프림! 슈프림! 태민이 뭔가 당겨지는 느낌인데? 근데 해방됐어. 어어어어어어어... 뮤비 잘 봤고요. 뭔가 태민만이 낼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. 되게 슬림한 몸에서 나오는 되게 강렬한 그 춤과 그 표정과 있잖아요. 노래도 되게 느낌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이 룩이 미쳤어 미쳤어. 안에 입은 것도 아마 속옷일 거예요. 아 미쳤네 이거. 이거 이제 못 사요 여러분. 솔드아웃이야 솔드아웃.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.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